외국계 기업 치아 컨설팅 레쥬메이크와 함께 제네럴 일렉트릭 G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 GE는 말 그대로 전기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에디슨 제네럴 일렉트릭과 톰스 휴스톤이 합병해 1892년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가전제품과 의료기기,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등 기업명처럼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제조업에 GE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법인 GE 코리아의 인연 또한 1987년 경복궁에 한국 최초의 전등이 밝혀졌던 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에 출범한 것은 지난 1976년이었습니다. 1976년 한국에 들어온 이래로 현재 1,5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GE는 전 분야에 걸쳐 직무의 우수성과 열정을 갖고 있으면서 GE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임무를 찾고 있습니다. GE 코리아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GE만의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업무 능력과 리더십 역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간 6개월씩 4번의 국내와 해외순환 근무로 GE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형성해주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활용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글로벌 기업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열의가 있는 기업 GE 코리아에서 차세대 디지털 산업 기업의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면 레즈메이크 취업 컨설턴트와 상담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강점에 집중하여 서류업격은 물론 면접준비와 연봉업상을 통한 최종업격까지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립니다. 레즈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채용사이트 자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준비에 대한 취업정보와 채용정보 그리고 기업정보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